그럼 건물 세운 동안 대체 우린 어떻게 장사하라는 건데?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라고요. 시작 건물 새로 들었으면 매출도 올라간다잖아요. 그걸 못 찾고 이 달리 일쳐요. 그럼 당신이 건물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. 건물 올라가면 임대부터 올릴 거 아니야? 그럼 대체 우린 어떻게 그걸 감당하라는 거야? 이 양반아? 저 이미 허가가 났고요. 이렇게 망부간으로 공사를 막으시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. 또 송이섭 의원실에서 오기로 했으니까 찬찬히 이야기 들어보시고. 악기 좀 도와드려, 어? 야, 너는 도대체 얼마나 받아쳐먹었길래 이따위를 해. 보좌관님 오셨습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건 뭐 말도 안 통하고 난장판이에요. 이 보상금 몇 푼 더 받아먹으려고 생태 쓰는 걸 우리가 모를 줄 아나. 사상이 많아서 지금 허가가 난 건데. 아, 지금 안서니깐 번대하지 마세요. 보좌관님, 이 사업에 지역 여러 인사들도 투자한 거 아시잖아요. 삽은 떠야 하지 않겠습니까? 같이 해결하시죠. 저기, 저기. 저기 송이섭 의원 보좌관 왔어요. 아, 놔요. 놔줘. 아, 저기 왔네. 어, 저, 저 친구는 그 공무원이고요. 저 사람이 상가 회장인데 만만치가 않아요. 뭐라는 의원농은 안 오고. 뭐? 보좌관? 야, 예전에는 일일이 사람 좀 잡아가면서 찍어달라고 구글하더니 재래시장 살려주겠다고 한 그 국회의원 놈도 대체 어디 간 거야? 어, 의원님은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내려왔습니다. 저, 장태준 보좌관이라고 합니다. 어디서 보좌관나 부랭이가. 사정도 모르는 놈이 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? 야, 너희 의원 어디 있어? 너희 의원 어디 있어? 너희 의원 어디 있어? 너희 의원 어디 있어? 아, 저 사람. 아, 저. 아, 저. 적절한 보상을 해드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. 아,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장사를 하실 수 있도록 임시 시장 부지도 알아보고 있고요. 아, 이중희 지원도 가능한데. 아, 이중희 지원도 가능하지 마. 아니, 지금. 아, 뭘 알아? 성진 씨도. 그렇게 하다가 결국상 쫓겨났잖아. 니네 의원 오락을 해. 여기 지갑이요. 아, 이중희. 아, 이중희. 힘 내세요.